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개발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빚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강원도 소유인 중도에 건설했는데 100년 동안 땅을 공짜로 사용합니다. 주변 기반 시설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서 2,050억 원을 빌려 조성했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강원도는 850억 원을 들여 진입 교량도 만들어줬지만 레고랜드 연매출이 400억 원이 안 되면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 지체로 중도개발공사가 채무를 상한할 능력이 안 되면서 강원도도 급해졌습니다. 당장 내년 11일까지 갚아야 할 빚 2,050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이 같은 레고랜드 개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BNK 투자정권으로부터 대출받은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중도개발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집니다.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입니다. 강원도는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순조롭게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은 하중도 내 부지 41만 7천 제곱미터 가량입니다. 레고랜드는 외국 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바라는 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선 채권단 동의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G1 뉴스 정동훈입니다.